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북구청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말씀을 나눴었죠 이게 울산 고속도로 입구인 장검 진출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저희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취자분들도 전부 공감을 좀 하실 텐데요 이 울산 고속도로 장검 진출로 얘기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쯤 돼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이제 장검 진출로 쪽으로 이동을 하면 유독 이제 가운데 차선으로 차량들이 전부 몰리거든요 맞아요 거기 그래요 정말 정말 꼬리에 꼬리를 막 물기도 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4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을 해서 막 질러가는 차량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도로 방향에서 울주군 쪽으로 가려는 차량들과 고속도로 요금소로 가기 위한 차량의 방향이 서로 좀 엇갈리면서 아찔한 장면들도 자주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장검 진출로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더 심했었거든요 처음 이제 장검 진출로가 개설이 됐을 때만 해도 고가도로와 진출로 사이 거리가 겨우 한 20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정말 차량들이 서로 뒤엉기다시피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고가도로와 진출로의 거리를 한 400미터 정도로 두 배 정도 벌리고 시속 이제 70km 단속 카메라도 있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 이렇게 속도를 좀 제한을 하는 등 한 차례 개선 작업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차량이 또 점점 많아지고 통행량이 좀 늘어나니까 결국 이마저도 이제는 소용없이 매일같이 이제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진출입로를 빠져나가서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쌩쌩 달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뉴스를 전하면서 그 배윤호 아나운서와 저게 진짜 심각한데 왜 아직도 안 됐을까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눴었었거든요 모두들 이용해 보신 분들은 문제점을 공감하실 텐데 왜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울산시에서는 이게 불편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없다라면서 결국 민원의 양이 많지 않다네요 맞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이나 개선 계획은 당장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이제 시민분들은 위험성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정말 모두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울산시에서 얘기를 한 건데 보도 이후에 울산 경찰이 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이제 경찰은 지난 8일 울산시랑 도로교통공단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데리고 함께 신봉로터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쭉 장검 진출로 구간까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날 현장 회의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찰청에서 교통량을 분석을 해본 결과 퇴근 시간대에 1시간 동안 이곳에서 시내 방향으로는 2,800여 대 차량이 이동을 하고요 시외 방향으로는 2,300여 대 고속도로 진출 차량이 1,700여 대였다고 합니다 이 차량들이 전부 뒤엉켜서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화물차도 많아요 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경찰청에서는 현장에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마트 울산 원예농협 본점 울주군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대기를 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각기를 조금 활용해서 대기 공간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서 이제 경고등이랑 표지판 그리고 그 진로 변경할 때 되게 아마 도움 많이 된다고 느끼실 텐데 바닥에 이제 그 색깔 들어가 있는 유도선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좀 설치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바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의 답변만 두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민원 넣을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제 울산에 온 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정말 좀 불편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앓는 분들께 더 많이 챙겨준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또 이 상황이 또 여기에 맞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또 교통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횡단보도 있을 때 우회전하는데 거기에 관련 법이 바뀌었죠 네. 일명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회전 정지법 우회전 정지법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이들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보행신호가 녹색불이면 무조건 서 있어야 한다라는 분들부터요 사람만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또 계속 뜨는데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걸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 이제 그동안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에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행자가 그냥 인도에 서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길을 건너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참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만약에 보행신호가 녹색불인데 보행자가 건널목 주변에 없다거나 혹은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의만 살피시고 바로 우회전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측 스쿨존에서의 얘기인데요 스쿨존 같은 경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회전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횡단보도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의식하고 왔어요 혹시 또 단속을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온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가다가 서다가 또 멈춤했다가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최근에 우회전 정지법 얘기가 좀 나오면서 보행신호가 녹색불이지만 신호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보행자도 건너시는 분도 없는데도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좀 많이 돌았었어요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한 번 더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우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항상 이제 신호가 20초 이상 남았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것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에도 또 방해가 되는 행동일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좀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바뀌었고요 내년 1월에는 또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헷갈리시긴 할 텐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도 사람이 있건 없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신호는 녹색불이다 그러면 보행자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게 왜 한 번에 안 바꾸고 이렇게 찔끔찔끔 바꿔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그냥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말 헷갈리시면 잠시 일시정지 하셨다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은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라면 일단 정지 한 번 하시고 주의 살피시고 건너시는 분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못 가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고 없고를 반드시 유념해서 지나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즈음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cg도 좀 들고 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은 조금 쏙쏙 박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 번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곤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